네 스포일러는 하지 마세요 누가 최종보스니 이런거 얘기하지 마세요 드럽게 알고싶지 않거든 어 드디어 이 날이 찾아왔구만 락이야 크루가가 대등장했어 잘할 수 있을까 맨 처음에 한번 만난적이 있었죠 잘할 수 있을까 신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으흐흐흐흐흐 네 조심하라는 뜻인것 같아요 대충 알아두죠 뭐 트야아 일단 고기 고기좀 채취하고 가겠습니다 트야아 잘익었어요 쏘테이 쏘테이 라고 합니다 어 아 맞다 벌레채집 어 락이야는 뒷전이고 나는 지금 벌레가 고프거든 아 벌레 아 벌레고 벌레고픈데 아 모르겠다 출동 어 괜찮네 오 네 바베큐가 많습니다 바베큐 바베큐 그릴 오 오 뭐야 뭐야 나 뭐야 오 오 오 겁나 커다란 이 친구가 여기서 잠을 자다가 벌떡 오 오 음 오 이 친구 오 지상에 올라온거 이제 보니까 처음 보네요 해볼까 친구야 락야가 나타났다 물속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상도 나는군요 이리탈 이리탈 여리타 뭔가 바나나가 보인 거 같은데 글쎄 바나나가 보인 거 같지만 어 상관없어 솔로 이녀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옳다 때렸어 괜찮네 오 어 오 오 오 아 오 오 아차 레이저 빔 전기네요 전기 탈야 오챠 아그 나 코 잠깐만 아그 나 코트리 보인것 같은데 이즈 그렇지 않습니까 오 그 저는 다 거기서 거기구만 마리턴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헌허허허허 누가 누가 원조에요 아그나 코트리 원조인가 이녀석이 원존 bee 여호 아 뭐야 머리가 또 난리부러서 치는 형식이구만 등부파를 노린다 왠지 부파를 해야 될 것 같은 등이구만 이거 등짝 등짝을 보자 되게 잘해 뭐야 이걸 계산한 건가 나 소름 돋네 아 저 공격 배턴은 정말이지 피하기 싫은데 피할 수가 없는데 난 얻어 맞을 거야 머리통 그렇죠 힘 오시고 어퍼컨 어초아 오 피했어 신기하네 건조한 입술님 안녕하세요 고님 엠촌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안해 안되겠는데 이거 이거 그거네요 그거 그 뭐랄까 왼쪽으로 피해야 돼 워 이거에도 데미지 판정이 있다니 소름돋아 게다가 아프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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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아프네 포션 들고 오기로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로 다행이네 이제 슬슬 이제 슬슬 그걸라나 수중전이라나 건들지 마랑 어 괜찮냐 이제 수중전일까 한번 붙어보자 친구야 아직 아니야 일단 그럼 지상에서 뽕을 다 뽑아놔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수중 들어가면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버린통 어리석구나 헌터야 어리석구만 한대 세게 때리려다가 얻어맞고 늘상 있는 일이지 늘상 등짝 등짝을 보자 등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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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다리 뒷다리 2배가 2배사 전을 2배사 1배사 2배사 1배사 야 아그나코트를 미리 상대해받기 망정이지 정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그나코트리랑 좀 많이 비슷한 친구야 오샤 자 자 기우 모으시고 얼라? 아 이 녀석이 얼라! 오샤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거든 벌레벌레벌레 라기아는 뒷전이구요 현재 저는 벌레가 필요하네 벌레 아 벌레가 없어 드디어 수중전인가? 나 지금 쫄아잇니? 어 살짝 무섭다 야 포션 다 먹었어 음 됐스 출동 바다로 들어가면은 재미없어요 자 자 수고하 자 우 이렇게 하면 얻어맞을 수밖에 없지 얻어맞을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하면은 한번 해봐야지 아직까지 전기 한대도 안 맞았어 행위자 에잇 뭐야 네 뭐 피하면 되게 아플 것 같죠 아무래도 네 빤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통 야 머리 뭐야 잘 오니까 머리가 아이고 얼루가 얼루가 어 괜찮네 머리통 자 쫓아 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락이야 다음번에 만나자 친구야 그렇구나 이게 1차전이구나 아 그렇군요 이해했어 스토리 스토리 형식이구나 다음번에 만날때는 물속에서 만나겠죠 무섭다 굉장히 다시간 다시간 해냈구나 헌터야 해냈쓰요 굿굿 굿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여기서 포 다른 시리즈로 하면 되겠네요 포를 제외한 다른 시리즈 저 저 재밌었다 아 저 재밌었네 띵 멀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증이 피고 어 흠 네 반갑습니다 멀어님 흡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내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더 할 수 있게 됐을라나 글쎄 멀더님 초콜릿 30억이 고맙습니다 고마우니까 천장이랑 얘기를 나눠볼게요 천장님 담배 피시네 아 젠장 생각나자 라기아 크루가를 쫓아보내서 정말 대단해요 헌터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헌터 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영어도 언제 한번 수렵해야 되는데 영어도 수렵한다 와 이상한 거 되게 많다 아주 묘한 게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으 싫다 자 이건 다음번에 즐거움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뭐야 이거 그냥 잘 쫓아 냈어요 뭐 이런 느낌 이젠 느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눈치가 있어가지고 눈치가 으암